여러분은 이 가수는 뭐 모델 겸 가수 겸 또 MC도 참 잘하고 이분은 뭐 만능 엔터테인먼트라도 관여한 아닌 전국 최대의 히어로 하면 이 가수를 뵈을 수 없습니다 정 때문에라는 걸 대비로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의 최대한 최애 가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라린 입술이 기다리는 줄 뻔하니 알면서도 서리금 부사랑이 너무 쉽사리 주의 꼬리 내가 바보야 끝까지 건드리면 주의야 버리고 돌아서면 그건 일이지만 청이야 청 청이야 청 청 이별이 얼마나 어려운 줄을 편안히 알면서도 설레진 부사랑이 너무 쉽사리 빠져버린 내가 바보야 한순간에 행복중이야 꿈이라 생각하면 그만 있지만 청이야 청이야 청 청이야 청 청 때문이야 우는 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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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 때문이야 감사합니다.